음... 저는 좋은 편은 아닌데 대회 나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강원 2024 동길 청소년 올림픽에 나가게 된 장현정 선수입니다. 6학년 때 그 꿈나무 그거 한 번 나갔는데 돼서 그 뒤로 이런 거 계속 나가서 선수의 꿈을 꿨습니다. 팀에서는 센터랑 윙 번갈아 하면서 하고 있어요. 골을 넣었을 때 골대에 골망이 흔들리는 게 너무 좋아요. 결정력은 좋은 편은 아닌데 약간 골을 넣는 것보다 도와주는 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름을 까먹었는데 약간 농구 선수들 중에 키 작은 선수들이 좀 대단한 것 같은 게요. 제가 피지컬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좀 멋져요. 올림픽이란 게요. 제가 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거든요. 올림픽이 다른 나라 많이 오잖아요. 그리고 TV에 제 얼굴 나와서 너무 좋아해요. 골이랑 어시스트를 다섯 개씩은 하고 싶어요. 저 약점인 골 결정력을 이번에 키워서 골을 많이 넣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. 딱 제 나이대로만 나갈 수 있어서 유스올림픽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내일 나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